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히는 대치동 음마아파트의 재건축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이 내용 그리고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조합 설립 이후에 19년 만에 사실 통과되다 보니까 드디어 수건을 풀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현장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기존에 28개 동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33개 동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는 4,424 가구 정도가 됐는데 이게 한 5,778 가구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늘어나는 가구가 1,354 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용적률도 낮죠. 그다음에 늘어나는 가구 수도 적은데 거기에 반 이상이 공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약간 딜레마에 빠지신 것 같아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분담금이 커지다 보니까 일반 분양 많이 해서 분담금 줄여야 되는데 일단 분담금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오래 사신 분들 같은 경우 내가 여기서 투자 목적으로 있지 않고 내가 여기서 부기용 영화를 누릴 건 아니다. 이러신 분들은 사실 또 오히려 분담금 때문에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일단은 호응하는 목소리 아마도 반기는 목소리가 더 많겠지만 그래도 또 반기지 않은 목소리도 사실 일각의 목소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 이런 어떤 시장의 영향도 있고 아니면 또 재건축 호재 이게 상반돼서 지금 음마아파트에서 분위기가 좀 연출되고 있고요. 난관은 있죠. 사실 지금의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부분도 있고 분양가 상한제 부분 이 두 규제가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정치권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고 풀어준다고 하지만 과연 언제 국회에서 과정 개정이 통과될지도 미지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불확실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수님, 19년 만에 재건축 심의가 통과됐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공공주도역이 아니고 민간주도역으로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민간이 공급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만들겠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건축 심의가 통과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음마아파트가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이 재건축 아파트가 추진되는 것에 따라서 주변 지역을 비롯해서 서울시의 재건축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음마아파트가 재건축의 상징. 주변에 말씀하신 대로 인근 지역들, 특히 목동이나 압구정,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와서 상계동 지역에 재건축 단지들의 영향이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그 지역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심리적 호재로서는 확실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보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음마는 재건축 시장에 보면 상징적 존재입니다. 진짜 이게 풀어졌다는 게 진행이 된다는 게 사실 어느 정도 재건축이 미뤄졌던 단지들 중심, 특히 이제는 압구정이라든지 목동 중심으로 호재로서 작용하고 있고 기재치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지금 허락허락하지 않거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도 계속 있다 보니까 물론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몇십 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빨라도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점을 봤을 때 시기적으로 돌파는 할 수 있겠죠.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는 털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로서 본다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 때문에 재건축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과거한 만큼 높지는 않다. 그래서 많이 떨어진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현재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지금 음마 아파트가 상징성이 있어도 그래도 지금 워낙 경기 침체의 구간이 있고 앞으로 더욱 경기 침체에 대한 구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호대로서는 작용하지 않는 분위기도 일각에서는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여기 음마 아파트의 성공 강력성 지금 둔촌주공의 8천억 PF가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또 PF를 일으켜야 되고 공사비 올라가 있고 금융 조건과 어떤 공사비 조건에 있어서 지금 나름대로 분위기는 안 좋은데 과연 이 조건 아래 하에서 성공할 수 있을 여건에 어떤 여부가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내부자 환경 여건이 조성돼야 됩니다. 내부자는 상가하고 아파트 주거하고 합의가 돼야 되는데 음마 아파트는 상가가 굉장히 큽니다. 밑에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걸림돌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 규제 완화가 되면 분야가 상한제가 없어지는데요. 서울의 25개구 중에서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은 또 마포, 용산, 성동 같은 경우는 아마 마지막까지도 규제 완화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분야가 상한제가 존속한다고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자잿값이 오르면서 지금 2주비부터 수지가 확화되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과연 진행될 수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몇 개 건설사의 건설 시험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19년 만에 도개의가 통과됐듯이 앞으로도 아마 한 5년, 10년 정도는 걸려야 사업이 좀 복격괴되어 올라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남은 일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서 상하수정영향평가, 사업 승인을 받고 다음에 건축과가 받고 그리고 관리처분을 하게 돼 있어요. 관리처분 끝나고도 이주하고 철거하고 시공하는 거 이게 몇 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상황에 경제 상황이 안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첫 삽을 뜨기는 어렵고요. 첫 삽을 뜬다면 앞으로도 4, 5년 더 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은 꾸준히 진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업은 진행될 수 있지만 진행하다 보면 걸림돌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 시세 변화 이제 나름 호재다 보니까 또 투기적 가수요에 대한 유입이 어떻게 있을 거라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은 부동산 환경으로는 조금 가수요 붙기는 좀 힘든 시장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겠군요. 아무래도 지금 대출을 일으켜서 들어오신 분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는 부동산 폭등 시기에 주도했던 분들이 바로 젊은 세대였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과연 이 뒷가수요 수요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여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있으신 분들이야 재건축 단지에 투자를 하겠지만 그만큼 물량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압구정만, 음마만 나온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재건축 된다 그러면 줄질 이제 재건축 이슈들이 나올 텐데 거기에 과연 투기 수요가 지금 상관으로 붙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약간 회의적인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로서는 가수요가 붙기는 회의적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강남의 재건축의 상징에 대한 아파트 단지가 음마라고 하면 현재 공사가 들어가 있는, 제가 좀 전에 언급했지만 6개월 넘게 공사가 중단됐던 둔촌중공아파트가 있습니다. 재건축 공사가 재개됐는데 조합과 시공사업단 각자의 입장이 굉장히 아직 상반된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의 어떤 전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둔촌중공아파트는 12,000가구나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시공사가 주장하는 것은 건축비 인상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공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합의가 아직 100%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울시가 중재에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특히 세대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고 자세비가 올라가서 다시 공사가 재개돼서 진행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저렇게 계속 놔둘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지난해 분양을 했어야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 규제 때문에 수익이 악화됐다고 자기들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재분양한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미분양 날 가능성이 또 높거든요. 그리고 분양가격 자체도 심의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주변 지역 가격과 대비해서 또 가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둔초중앙아파트는 애당초 추진하던 추진위원회 조합장들이 방향성을 잘못 잡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냥 갔어야 했는데 한 템포 늦춰서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비례위가 조합을 잡게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어쨌든 사업이 재개돼서 가기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우려스러운 게 채권시장이 워낙 안 좋아요. 지금 채권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채권을 안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은 채권 물량은 넘치는데 안 사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막 높아지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PF 대출에 대한 문제가 또 생겼잖아요. 지금 둔촌중앙아파트 같은 경우는 7천억 원, 8천억 원 정도 차원을 하려고 했는데 차원이 이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게 갈아타기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저는 오히려 지금 뭐 조합원과 시공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지금 자체가 지금 그러면 이제 건설사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7천억 원, 8천 원 정도는 이제는 돈을 쏟아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건설사들도 위험, 위험하거든요. 물론 중간 건설사들은 거의 뭐 정말 위험할 정도로 위험한데 큰 건설사들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한 곳도 있다. 그래서 과연 물론 뭐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줄도산이 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채권 시장이 워낙 안 좋아지는 게 제가 이쪽 그러니까 PF 대출도 문제고 둔촌중앙도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